레벨레스 컨트롤러로 철권팔에서 Korean Backdash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세요?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KBD 입력이 잘 되려고 SOC Neutral 필요합니다. Neutral은 무슨 뜻이냐면 왼쪽과 오른쪽을 누르고 Moving이 캔슬됩니다. 그리고 Meet과 Jump 누르면 Jump합니다. 다른 SOC디 모드 있죠? 예를 들어서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이거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Neutral 필요합니다. KBD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힛박스 컨트롤러로 참 쉬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왼쪽 누르고 그리고 2, 3, 2, 3 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참 쉽죠? 그냥 너무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특별한 리듬 필요해요. 아니면 슬라이딩 가능한 버튼이 있으면 훨씬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슬라이딩합니다. 이렇게 팍팍 그리고 앞으로도 감행합니다. 이것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탭하면 돼요. 팍팍 팍팍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저한테도 여전히 좀 어려워요. Sidespop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에 있을 때 그냥 다시 오른쪽 누르고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탭 아니면 그냥 슬라이더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에 있을 때 전 이거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는 힛박스로 쿨은 백듯이 하는 방법입니다. 어느정도 도움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